오도섬 오도섬 앞에 아주 특이한 새가 하나 있는데요. 학종류 같은데 기존 학원은 또 다릅니다. 다시 해보면 필칸 종류 같기도 하고 특이하게 하기 있을일은 없죠. 아주 좀 다른 종류에요. 밤에 새가 움직일 일은 없는데 이게 밤에 새가 움직이잖아요. 잠을 자야되는데 얘는 지금 뭔가를 놀고 있어요. 먹이 사냥을 하고 있거든요. 아까 소리도 있고 저자세에 지금 뭔가 모비를 어? 둘이 움직입니다. 네 지금 긴장했어요? 뭔가 지금 주변에 보고 있어요? 그렇지 오케이 네 지금도 밤에 지금 사냥하고 있어요. 쟤 목을 딱 길게 내리내고 눈이 야광이 있는데요. 네 눈이 야광이에요. 와 이거 보세요. 쟤 눈이 지금 야광이에요. 눈이 야광이에요. 눈이 야광이에요. 눈이 야광이에요. 눈이 지금 쟤는 저기서 눈이 나고 있는게 전혀 없네요. 고양이처럼 요거세요. 와 이쪽 방에 눈이 바닷물을 지금 보고 있는거에요. 세상에 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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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아 오 오 도 오 오 호 오 오 오